대접하십니다. 현재 여기는 별대구요 현재 여기 인카라 준비됐구요 현재 가꾸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인카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이제 리듬이 진각할 때 어 모자라서 했구요 현재 어 딘드 밀린 님 그리고 악마 히르 님 아 냉랭 냉랭 아 뭐야 왜 점이 계속 울려 냉랭 아 아 열리 비트 빼는 에요 네 리비트 빼도 되네 지금 이게 땅 새게 되니까 4 5 대신 6개 뭐 진짜 이거 이거 강기 아닙니까 나 ce 정영 때문에 그런걸까 저도 정력 맞추기 힘들었거든요 자 현재 이제 타임 뭐 신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는 뭐냐면 공격력 세계 공격 3개, 중립 3개, 물속성 3개, 땅속성 3개가 인카라의 조합 배치입니다 현재 다 마쳤고요 지금 시청자분들 계셔서 가려고 합니다 스탯은 대략 체력 1100 정도 되고 공격력 500 넘고 방어력은 300 넘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방어력 너무 낮네 방어력 좀 찍읍시다 이 정도? 이렇게 갈게요 가자 인카라 보라 잡을 수 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카라 제가 진짜 불속이 모자랐네요 옛날에 처음 위드위만 들었을 때 근데 모자라서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했던 건데 봐봐 보겠네요 아니 아니요 선착순으로 10분만에 후딱 하면 좋죠 이거는 10분 녹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몇 분으로 녹화했냐고 아 나 딱 10분에 딱 했지 조합맞춤에 3을 올렸으니까 20분까지만 하지 20분 아니지 녹화 시작한거 언제지 23분까지 하지 네 시안 제가 보면 되니까 이런식으로 잉크라 잡았는데 단체 공격이 또 안 떠 젠장 자 오호 저 이거 태양만세 얘가 진짜 무서운게 태양만세거든요 제가 처음 아르하이쿠 잡았던 것도 요 아이죠 이게 불의 정수 아 같이 하신분들은 친축 MVP 축하유 같이 하신분들은 MVP 축하유 친축을 했습니다 아 전 12개 남아서 그냥 일루아까지 다 쓰게요 네 그래서 그런거죠 지금 일루아까지 다 쓰게요 그때 그래서 뭐 다이아로 사든가 뭐 그렇게 하려고 일루아 때도 뭐 1레드 달려야 되는데 그때 다이아 모아서 사야지 민장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덜 하고 유도리 깨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충전되는게 오늘 이게 인장이 파나 봐야겠네요 아니면 애껴야 되고 애 낀 다음에 다음주에 녹화되네 아 아까 모솔님 축하유, 맞나? 이번에는 6개 뜨겠지? 와, 기모찌하죠? 이 불의 정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 악마 이름 축하드립니다. 아, 이미 친구나. 아, 아까 했거든요. 악마님 추추, 이미 친추야. 바로 갈게요. 어우, 다들 빨리 들어오시네. 한 번 튕기셨나? 23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 단톡이고. 강하시게, 들어왔네요. 다들 없군? 넷. 아하, 아하. 엇짱. 친추 인사하셨는데, 이미 친수가 됐는데. 어, 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거 여기서. 어, 현재 30분 계시는데. 비번은 이제 9999입니다. 이걸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9999. 은하철도 999가 아니고. 9999. 아, 그래유? 제가 천재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치매에요. 백령파티 기억하세요? 음... 암살자들은 좀 기억하는데. 닉네임은 기억 못해. 아, 상공! 아, 큐브찌! 아, 미안해요. 암살자였구만! 멋쩡! 개이득. 아, 욕 아니에요. 욕.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게이득인데 왜 욕이 나오냐? 뭐지? 자... 웃긴. 아, 이것도 불도 좀 켜야 돼가지고 켜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까 그거 달 몇 개 켰는지 안 켜면 안 봤네. 근데 이거 하고 볼게요. 아, 치매라서 까먹었네. 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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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여기서 이제. 딘트 밀린 님만. 다 안 되나요? 조금 센데? 왜 안되지? 정령이 근데 키우기 힘들겠네요. 저도 키우기 했는데. 쓰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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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양만사 개무서워져 어깨피는 순간 그냥 얘들아 죽을라 그러죠 이렇게 좋습니다 기목자 별게 다 나오네요 기목자 현재 보시면 달도 많이 모았고 이제 불도 많이 필요해 보이죠 딱 봐도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아마 태양까지 하고 태양만사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뽑은 애들이 약간 저려 가지고 편파되어 있긴 하죠 이제 3분 남았네요 2판하고 2판 더하고 이제 쩍내쥐 아 백룡 동굴은 언제나 환영이라구 근데요 백룡 없어도 보긴 바이유 대충 봐서 문제지 됐 이게 굳이 태양만사입니다 태 이거 이거 손에서 스탑빛 한 다음에 같이 빡치면 태양만사입니다 봐봐 어깨 핀다 어깨 핀다 안하네 태양 태양만사 안하니 짱만사 안하네 아니 손 스탑빛만하네요 태양만사 안하네 태양만사 안하니 태양만사 안하니 음 음 뻘쭘하게 만드네 태아 또 하나는 이 자식이 태다마 태 아우야 뭐여 왜 어깨 안펴요 근데 어깨가 뽀개졌나 이게 스탑빛만한데 스탑빛 해가지고 죽었는데 뭐야 106만을 106만을 아 되게 좋네요 예 옛날에 이거를 이제 그 내가 MVP다 우웽 드디어 제가 한번 MVP 땄네요 김호찌 응 죄송합니다 자 이제 두판 더하고 이제 방종할건데 저 인장이 엄청 귀한거네요 어차피 다섯개 초기화 되니까 뭐 아 내가 레디 안했구나 멍청 에헤 에헤 자 이 다음판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리스트 한번 볼게요 이거 다음 막판 자 자 다음부터는 네 일루와 아 어 매주 인장은 다 쓸거구요 뭐지 어흥 기붓지 당국 아 미안해요 당국 물러다가 아 랭랭 어 월요일 화요일은 에 종종 할거 같아요 네 정수댐신 태양만세 아니 태양신이 그죠 태양 것도 좀 켤거 같고 아 도감작 오케이 이가오이자 마지막이죠 아 여섯개 좋아요 이거다 많이 부족했거든 기붓지 히히 도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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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긴 해야되는데 화면 뭐가 좋은거에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요 그냥 에헤 자 막판 가서 뽀뽀뽀 자 이제 애들 스텝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어 이거 냅둡시다 이 중으로 왜 안와 헷갈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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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헷갈린겨 막판 해야하는디 한분이 안와요 흥 눈물 어.. !! 아 방가요 여기선 방종 흠어촵 스텝 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한 분이 안와요 있나? 없잖아 한 분 튕겼는지 좋으신 거 많이 있으시네요 심지어 강림 다 못 뽑는 게 아니고 저도 강림이 있는데 지금 속성 맞추는 그런 거라 실제는 더 세게 가능하실 겁니다 단지 조합 맞추려고 보니까 조금 낮아진 것 뿐일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좋은 맘 드세요 잘자유 짐 못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색대 잘자유 수색대가 뭐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더함께 굿나잇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수 좀 많이 모았네요 이제 이 태양하고 이 달 더 모으긴 해야겠고 인장이 진짜 비싸거든요 인장이 개 비싸요 5개에 200이야 내가 진짜 장식만 뽑았어도 시컨 사는데 그냥 아주 그냥 쉽고 뜯고 맞고 즐기고 1일 패키지에서 종종 인장을 판대요 일단 오늘도 안 파네요 네 그러면 내일도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5개 충전 되니까 네 매일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제 뭐 이런 거 일러 같은 거 하면요 한 장식 뽑겠죠 또 미쳤지 그냥 이렇게 주니까 다들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뿅 그럼